네 보고싶은날에 모바일 랭킹 7위를 차지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VOS에 박채연씨 항상 서서 노래하는 모습만 보다가 맞아요. 약간의 동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어요. 다음에 혹시 댄스 가수에 도전을 하셔도 아무튼 빨리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사이버 전사로 돌아온 클래즈 콰이입니다. 로보티카 이것을 로보티카 키우지 로보티카 로보티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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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